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가로 돈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률 자문 대가로 받은 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사건 부탁을 받고 1,900만 원을 받은 뒤 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열리기로 했던 제100일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수단 결단식도 취소됐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은 참가하지 않고 임직원과 지도자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결단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예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열리며 부산 선수단은 6개 종목에서 선수 214명, 임원 30명 등 총 247명이 참가합니다. 부산 지역의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1월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5로 전월보다 2.2%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6월 100.3을 기록한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미래 교육 학습 공간을 갖춘 가칭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등 5개 교육시설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서구 부산산업과 고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고교 과정을 고려해 기존의 교사동을 리모델링하고 신축 기숙사동을 증축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오늘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를 기록해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수준을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부산 지역은 큰 영향 없이 흐린 날씨만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